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시리업 로 히든 두 번째 속보를 올려드린 지 24시간도 안 돼서 또 다른 속보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저께 알려드린 디파짓 구조 3%에 이어 한시적으로 5% 크레딧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개발사가 공식적으로 GST는 안 밖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GST의 동일한 5% 5%? 지금 막 고객이 도착했는데 큰일났네. 5% 크레딧을 준다는 겁니다. 엄청난 디스 같아요. 예를 들어 80만 불짜리였다면 4만 불을 크레딧으로 받는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3일이다. 3개월 정도를 컴플리션을 유연하게 다이어가 고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락을 하겠답니다. 7월에 다 모든 빌딩이 완공되지만 여러분 여건에 있어서 8월이건 9월이건 10월에 컴플리션을 하고 싶다. 오케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. 와우. 333 같아요. CRO의 파워3. 위치, 가격, 개발사, 두파지 3%, 5% 크레딧, 3개월 딜레이 컴플리션. 와우.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? 지금 분양신청 바로 아래로 연락주시고 5일이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RO의 히어로. 저는 바로 또 다음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급하게.